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러면 공정해야 되는데 선거가 공정해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 텐데 4월 10일 총선이 과연 공정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지만 역대 선거와 달라진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그런 대법관들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 김동영 후보가 당선된 이 선거에서 나온 정거물 가운데 일부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어제 방송에 들었다시피 이게 사전투표지가 이런 것이 정거물로 제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빠단 이 투표지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관외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월 12일 날 이렇게 기각을 했네요. 여러분 이 경기도지사선거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이게 차이집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좌우가 대칭이고 오차범인 0의 3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나면 사후적으로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좌우대칭 모양을 갖고 사전과 당일의 격차가 0의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군데를 더 봤습니다. 오늘 이게 고양시 일산동구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첫 번째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만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수준을 굉장히 낮춘 선거인 겁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선거입니다. 그러나 좌우대칭골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림만 가지고 이릅니다. 차이집 그래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께서 지난 3월 12일 날 대법관들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무효소송 경기도지사 선거무효소송을 원고적 소속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내가 그걸 보고 제야 전문가와 함께 요청을 한 겁니다. 경기도의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많은 곳을 할 수 없더라도 한 두 개의 선거구정도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2022년도 경기도지사선거를 내가 다루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0일 총선은 역대의 선거와 하나도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사전특표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4월 10일 총선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역대의 선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역대의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 딱 두 군데 선택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19명당 김동영 후보가 기표된 위조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1.12%를 부풀렸고 그렇게 삭보된 위조투표지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2350표를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다음에 시흥치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19명당 진짜 투표지 19장당 김동영 후보가 기표된 1번 투표지가 한 장씩 전산조작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위조투표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투표함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수에서는 전산조작은 확정적 사실로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0.82%를 부풀리고 거기서 위조사전투표자 수는 3547표를 모두 다 김동영 후보와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차이칱 그래프를 성남시 수정구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의 성남시 수정구 그래프입니다.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조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까리합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수정구 사전투표를 1.12% 부풀리기 유령 사전투표 다수 2350표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2350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a는 47159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다수 b는 진짜 주정한 44810표는 진짜 그리고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것이 2350표 19장당 위조투표 를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20분의 1은 가짜 20분의 1은 진짜 그리고 합친자하고 가짜를 합쳐서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20분의 20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606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는 74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진짜에 차지하는 비중이 14312표 가운데 744표가 차지하는 것이 4.94%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만 497표에서 쑤셔넣은 1,606표가 차지하는 것이 5%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딱 분석해보게 되면 5% 훔치고 5% 대중계 나오거든요. 이름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5%입니다. 역대 선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쓴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 2020년 총선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 2022년 또 대선에 썼던 진산 프로그램 2022년도 지방선거에 썼던 전산 프로그램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역대 선거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 선거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이 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19장당 한 장 거의 조작을 안 했다시피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만 표 이상을 집어넣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2,350표만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치를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어떻게 할지 본인들이 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니까 그래야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실제 사전투표율이 21.49%고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22.57%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한 것이 1.25%인 겁니다. 이게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2%를 부풀려 해 가지고 2,350표를 유령사전투표단을 만든다면 전부 다 김동령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음 대선도 그렇게 할 겁니다. 똑같은 짓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수정구의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1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수정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짜 왼쪽. 이게 진짜. 가짜하고 진짜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차이값이 좀 큽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2. 진짜는 뭡니까? 차이값이 0입니다. 차이값이 0, 0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득표를 각 후보별로 갔다는 이야기. 아주 섬세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겁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만질 때 어떻게 했냐. 그냥 조작값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은 4를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가짜 한 장을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은 여기다 20을 집어넣은 겁니다. 20. 19장당 한 장. 제가 20은 오늘 처음 보내요. 이걸 딱 집어넣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실제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만큼 여러분들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4를 넣었을 때는 7.07이고 20을 넣었을 때는 1.12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숫자를 딱 만드는 겁니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 두 군데만 바쁘더라도 좀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수정구고 그다음에 시흥시 시흥시입니다. 이거는 뭐 딱 보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조작을 했구나. 좌우대칭에 그다음에 조작값이 최저 1에서 7%니까 좀 조심해서 했겠구나. 그런데 좌우대칭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안의 홈페이지에 올려나왔던 2022년도 지방선거에 경기도 시흥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딱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19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김동영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김동영 후보한테 대해준 표수가 3547표입니다. 3547표는 어떻게 만들었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0.82% 부풀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2616표 관내 사전투표에 93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2616표와 931표는 실제로 받았던 표에 비해가지고는 거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값 기준으로는 5%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33% 4.15 총선이 25% 2022년도 지방선거는 5% 어마어마하게 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은 전산조작이란 것은 전산프로그램을 쓰는 것이고 전산프로그램의 핵심이란 것은 바로 규칙을 쓰는 거죠. 규칙을.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가짜를 이번 성남시 수정구나 시흥시처럼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19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그것만 여러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작값이 커지게 되면 이 차익값 크기가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흥시에서 사전투표율은 15.73%였는데 그거를 16.55%로 뻥치기를 한 겁니다. 얼마를 부풀리했냐 0.82%를 부풀리한 겁니다. 0.82%는 선거인 수기인으로 몇 평가하니까 3547표인 겁니다. 3547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도 딱 요약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42개인가 그럴 겁니다. 42개 모두 다 여러분들 다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시흥시에는 사전투표율을 0.82%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율으로 3547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김동영 더불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거죠. 여기까지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럼 실물로 된 투표지를 몇 장을 집어넣냐 실물로 된 투표지를 이런 걸 몇 장을 집어넣냐 이거는 제가 확정적 사실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를 쑤셨는지 100장을 넣었는지 200장을 넣었는지는 넣은 건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증거물이니까 이게 넣은 증거물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장을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검표하면 또 지역선관위에서 다 이미 발표한 자료에 맞춰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투표함을 다 통괄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겠죠. 그래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실상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선거 제도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성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런 표를 투입할 수 있고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대로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